그것도 남자 입장에선 아주 큰 부담이죠. 그렇죠. 아버님이 편찮으신데. 네,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다 했어요.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본인은 그래요. 자기 꿈이 장인어른 모시고 사는 게 꿈을. 그냥 그 순간 한 이야기인데 그게 오케이라는 이야기였던 거죠. 괜찮다라는 대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. 제가 부담가진가 봐요. 아니, 그 동영아 씨는 어떻습니까? 외동 아들입니까? 아니면 가족이 많은. 외동 아들이에요. 외동 아들이면 그게 애로사항이 있겠네요, 그렇죠? 왜냐하면 자기 어머님도 계시고. 그렇죠, 예. 그런데 사실 그 한간에 동영아 아나운서가 이제 돈 보고 결혼했다. 로또 맞았다. 아, 그게 정말 미안했어요. 그렇죠? 그런 오해들로 그 경화 씨를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생겨서 그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. 제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인데 그걸 품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가족분들께도. 도경환 씨 월급으로 생활하겠다는 장류... 그것도 진심이었는데 네네. 이 사정을 몰랐던 그때는 네가 어떻게 그 월급으로 네 씀씀이에요.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. 그런데 저는 진심이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그 빚이 있고 많은 것들을 모르는 대중들은 에이, 그거는 쇼다. 그렇죠.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했는데 사실은 도경환 씨 월급으로 생활하셔야겠네요, 그렇죠? 해야죠. 저도 열심히 하고 요즘에 제가 이제 은행 일을 보기 시작했거든요. 요즘에 이제 재미를 붙였어요. 이제서야 진짜. 은행에 통장 들고 가는 그 재미를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. 정말 좋아 죽겠어요. 좋아 죽겠어요, 정말. 그렇죠. 그전에는 몰랐어요. 저는 그냥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했지 목표가 없었어요, 사실은. 그런데 도경환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도경환 씨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걱정이었고 정말 죄 짓는 것 같고 아, 죄는 아니죠. 그랬었는데 아, 저는 진짜 보기 좋은데 운이 좋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, 그래서 어머니는 그냥 우시더라고요. 아, 동경환 씨 어머니. 네, 우시면서 내가 잘할게, 고마워 이러시더라고요. 다 아셨어요. 이미 다 아시... 다 이미 저는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첫 인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환 씨가 그만큼 잘 살았 거죠, 부모님. 말씀 잘 듣고 잘 살아온 거죠. 부모님이 믿고 바로 승낙을 하신 거면 경환 씨가 잘한 거죠, 제가. 그 동경환 씨가 어머니한테 제가 만나는 여성이 장윤정 씨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얘기 혹시 하던가요? 결혼하고 싶냐고. 아, 어머니가? 네. 그러고 싶다고. 그러니까. 잘됐다고. 그러니까 어머님, 어머님도 제가 디너쇼 오실 만큼 제 팬이셨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. 얼마나 좋으셨겠어요. 그런데 그것과 또 다르잖아요. 가족이 되는 과정은 또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았는데 또 얼마 전에 되게 초대받아서 제가 식사하러 갔어요. 그런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요리를 제가 해봤겠어요. 하다못해 밥상 차리는 것도 어디다 몰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런데 하나도 불편하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. 그냥 앉아서 외할머니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으라. 그래서 저는 할머니랑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었더니 밥상을 정말 잔치상처럼 차려주셨는데 그거 다 먹고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생선을 발라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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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야 이게 이게 코로 들어가라는지 코로 들어가라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제가 좀 혼내키기는 했는데 네.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경환아 윤정이 이뻐 죽겠지 그러셨어요. 그러면 아예 젓가락질을 못 해서 제가 그래요 이러면 됐을 것을. 그냥 표정도 하나 안 바뀌고 엄마 발 뒤꿈치까지 예뻐요. 발 뒤꿈치까지 예뻐요. 이런 거 봐요. 발 이렇게 됐어. 엄마 표정이, 표정이. 공포영화 보시면 표정이 되잖아요. 이게 그냥 어허, 어허, 이게 아니라. 그래서 거기서 멈춰 쏘여야 되는데 한 방, 한 방을 더 치더라고요. 뭐라고요? 엄마 윤정이는 발에 각질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이런 표정으로 너무 놀라시던데 내가 몰랐던 내한테. 정말 좋은 어머니 만나신 거예요. 만약에 제가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는데 뭐 이렇게 발라줬잖아요. 그래요? 네.